자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큰 부자가 되는 길로 가는 길이 쉽지는 않죠. 쉽지 않습니다. 원래 험악하죠.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투자를 한다 그러면 미래가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겠죠. 계속해서 성장을 지속하는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하고 그 성장이 계속해서 현실화가 되고 있죠. 그런 부분을 계속 바라보면서 같이 가면 되는 거죠. 그렇게 투자를 할 만한 기업을 선정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런 또 하락장을 잘 버텨내야 되는데 하락장을 버티기가 참 힘들죠. 하락장을 버틴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은데 이런 하락장을 버틸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기업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 버텨내면 됩니다. 버텨내면. 항상 주식이라는 게 정말로 희망이 없는 것처럼 주식시장 이제 정말로 끝장날 것처럼 그런 분위기가 이제 진행이 되고 또 그게 하루아침에 이제 바뀌어가지고 이런 분위기가 다시 아주 좋은 분위기로 그렇게 또 흘러가진 않죠. 안 좋은 분위기가 쭉 이어지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스물스물 분위기는 정말로 좋지 않은데 주가는 왜 안 내려가지? 왜 주가가 자꾸 올라가려고 꿈틀거릴까? 외부 환경, 모든 환경이 악재밖에 없는데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항상 그렇게 움직이죠. 셀티움 같은 경우는 지금 모든 외부 요인에 대한 악재는 이미 주가의 반영이 한 5년 치는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는 확실하죠. 상장 폐지 위협이라는 정말 무시무시한 그런 악재를 가지고 주가를 여기까지 끌어내렸습니다.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 사상 최대 실적을 내버렸네? 그런 지금 상황이 현재 셀티련의 현 상황입니다. 현 상황. 그러고 그러면 성장이 작년에 사상 최대 실적을 냈는데 자 이제 사상 최대 실적 행진은 끝났어. 이제 물가도 계속 올라가고 그리고 금리도 인상시키고 하는 상황이니까 경기도 이제 소비도 위축이 될 가능성이 있겠지? 그러면 셀티련의 매출도 줄어들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성장은 여기서 끝이 났고 더 이상 돈을 벌어들이는 그런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이제 앞으로는 매출 성장이란은 없어. 그렇지가 않죠. 작년에도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오늘은 올해는 더 큰 성장이 준비가 돼 있죠. 내년에는 더 큰 성장이 준비가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물가 상승이라든지 여러가지 외부 요인들 그런 요인들이 셀티린 앞길을 가로막을 수 있느냐?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죠. 가로막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고 그릇을 계속 넓히는 크게 내 그릇을 크게 자꾸 닦아나가는 그런 지금 요인으로 경험치를 쌓는다라는 그런 마음을 좀 가지시면 잘 버틸 수 있을 겁니다. 버티면 열리게 돼 있습니다. 버텨도 안 열리는 주식에 투자를 해놨다 그러면 정말로 힘든 상황이 되겠지만 버티면 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열쇠가 뻔히 보이는 기업에 투자했으면 버티면 됩니다. 버티면 결국은 엄청난 수익을 안겨줄 그런 기업이죠. 모든 스토리가 그렇게 되어 있고 그쪽을 향해서 지금 계속 달려가고 있죠. 현실화를 계속 시켜내고 있습니다. 3월 소비자물가지수가 82년 이후 최고치가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럼 4월달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3월달이 급격하게 올라가는데 4월달도 정말로 이 수준으로 3월달보다도 4월달에 더 크게 소비자물가지수가 또 폭등을 할 거냐 정말로 말 그대로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왜 그렇게 안 되냐 일단은 지금 벌써 그렇게 안 된다는 신호가 하나 나왔죠. 어디서 하나는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중국이 지금 강력한 봉쇄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이제 0에서 더 치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기가 어렵죠. 지금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중국의 봉쇄정책이 아무래도 이제 중국 경기 자체는 중국 경기 자체는 조금 하향시킬 수 있고 미국이나 글로벌 경기 자체도 좀 하향시킬 수 있는 요인이죠. 중국이 봉쇄를 해버리는 상황이면 소비가 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신에 지금 아주 뭐 크게 경계를 하고 있는 CPI 지수 이런 부분들 전체적인 물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제유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런 부분으로 또 연계가 되기 때문에 4월달은 그러면 이제 좀 안정이 되는구나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주식시장은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겠죠. 그렇게 되면 지금은 정말로 외부주의 낙재가 계속해서 연이어서 쏟아져 나온 그런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지금 상황이 이제 그런 지금 수준의 상황이니까 지금 지금과 그리고 당분간 며칠 정도가 더 될지 모르겠지만 장기로 이렇게 끌고 가는 이런 입장에서 보면 지나가는 그냥 아주 단순한 이벤트 정도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좀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는 그런 이벤트가 조금 더 특별한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 있구나. 이 정도로 좀 보시면 되죠. 셀티는 지금 주가가 이미 바닥에 내려와 있습니다. 이렇게 매집 중인 공매 창고들이죠. 공포에 매수하라 라는 것을 실천을 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공매도 드립니다. 얘네들이 엄청나게 지금 밑으로 끌어내렸죠. 크게 끌어내리고 그리고 아주 공포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죠. 공포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얘네들은 아주 싸게 물량을 또 매집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내려놓은 상태 블록딜을 이용해서 공매물량을 많이 갚았죠. 정말로 싼 가격에 갚아 많은 분량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바닥권까지 내려왔는데 상장폐지 위협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크게 끌어내린 이 상황 에서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외부 요인 가지고 끌어내리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되면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는 지금 현재만 보죠. 이미 주가가 박살나있는 요인이 이미 사라져버린 상황인데 그런 부분은 보이지 않고 외부적인 정말로 시장에 안좋구나 이쪽만 보게 됩니다. 그런 물량들을 받아가는 주체가 공매창고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하락장을 버티는 힘 이런 힘을 계속 길러야 됩니다. 길러야 되고 셀티련 본질을 계속 바라봐야 되죠. 본질 본질적인 부분을 바라보면 이런 부분은 버텨낼 수 있습니다. 3월달 CPI가 전년 동월 대비 8.4% 올라서 82년 이후 최고치 기록할 것을 전망하고 있는데 물가상수료 목표치가 2%인데 이걸 크게 웃돌고 있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현실화가 되겠구나. 이런 분위기 때문에 상당히 하락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나스다 2% 내리고 오늘 또 선물이 0.45%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오늘 오픈되고 나면 안좋아도 악재 해소입니다. 안좋아도 악재가 어느정도 크게 불확실한 부분은 일단은 확실성으로 바뀌어버리죠. 시장이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은 불확실성인데 정말 안좋다 안좋다 하더니 진짜로 안좋구나 그래 그렇게 되는거죠. 그리고 이제 좀 더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그러면 그러고 근데 이건 너무 주가가 많이 하락했는데 이제 적금에서 좀 해야 되겠는데 그런 스토리로 흘러가게 되어있습니다. 지수를 보면 코스피가 0.94% 하락을 하고 있고 코스닥이 1.29% 하락을 하고 있죠. 지금 코스닥 쪽의 외국인은 또 매도를 좀 하다가 이제 다시 매수방향으로 조금 돌리고 있고 기관은 계속 매도중입니다. 코스피 쪽을 또 외인 기관 매도 쪽으로 방향을 또 잡아 버렸죠. 매도 쪽으로 방향을 잡고 1300억 900억 정도 매도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셀트리온 그룹 1% 하락을 하고 있죠. 0.9%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투심이 좀 살아나기는 조금 쉽지 않은 분위기지만 저가 매수에 가장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창구는 결국 공매 창구들이죠. 제피시는 합쳐서 2만주 정도 매수 중이고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또 2만주 정도 매수 중이죠. 골드만삭스는 지금 계속 매집 중입니다. 계속 올라가도 매집 내려가도 매집 계속해서 매수를 계속 여기서부터 계속 매수를 하고 있죠. 골드만삭스는 여기서 왜 이렇게 매집을 해야 될까? 얘들은 뭐 알고 있겠죠. 지금의 주가 하락 이 부분이 상당히 왜곡된 주가 하락이다라는 부분을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의 주가 위치에서는 매수를 해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매집하는 모습이 계속 연속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지금 외국인들은 오늘 셀트리온 매수를 또 하고 있죠. 외인들은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정말로 지금 주가를 크게 끌어내린 상태에서 외부 요인을 이용해서 아주 싸게 매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셀틴헬스케어도 지금 1%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어제 좀 팔았던 한국투자 그리고 신한은 어제 이어서 또 매수 중이고 한국투자가 매수를 또 하고 있죠. 제약은 지금 제피모간 신한에서 매수를 좀 하고 있는데 지금 연속으로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죠. 아주 오랫동안 은봉이 2, 4, 6, 8, 10, 10개의 은봉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쭉 끌어내리고 나면 다시 이 파동을 잡고 즉 이 하락 파동을 또 마무리 짓고 나면 또 이제 강한 상승 파동으로 전환이 되겠죠. 지금 외부적인 요인이 아주 시장을 끌어내리고 이런 분위기에 셀틴 그룹 계속 같이 진행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다 지나갑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 지나가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